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어가 경영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농어가 금리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사업 지침을 변경합니다. 전라북도는 농수산물이 5년 평년 가격보다 20% 넘게 떨어졌을 때 50억 원 규모로 지원 가능한 농림수산발전기금의 단위를 최소 30억 원으로 낮추고 가격 하락폭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351억 원이며 출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올해 25억 원을 추가 조성합니다.